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Q2B로 추측되는 아이온큐의 놀라운 미래 그리고 Q2B 마무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온큐 상상날의 펼치기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Q2B 행사에 지금 참여 중인 이 스탁윗이라는 주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는 Q이온이라는 분이 제시를 하셨던 얘기고 저도 같이 공감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오늘 미 공군 연구소의 양적 컴퓨팅 연구자들 중에 리더인 마이클 헤이두기 뭐라고 했냐면 특정 바리움 133번을 쓰는 이태류붐을 쓰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바리움 133번을 쓰는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는데 이 바리움 133이 즉 아이온큐가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시스템의 큐비트 소재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이두기라는 사람이 아이온큐를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마지막에 이온트랩 기업과 함께 바리움 133 퀀텀 컴퓨터 개발 및 뭔가 활용을 놓고 같이 협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발표가 공식적인 발표가 미래에 나올 것 같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 양자기술을 배치할 수 있는 야전에 배치할 수 있는 상온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이온큐 말고 누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또 이렇게 공군과 뭔가 아이온큐 간의 협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주셨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차세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바리움을 사용한다 그래서 큐비트 소재를 이태리에 보면서 바리움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 AFRL이 아까 말씀드린 미공군 연구소입니다 미공군 연구소가 아이온큐와 함께 바리움 133 양자 컴퓨터를 놓고 같이 협업하는 걸로 보인다입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레이저를 잘 활용을 해서 그 큐비트 간의 이런 전송 스피드 그리고 더 높은 게이트 충실도 그래서 에러율을 낮춰서 정확도를 99.98%까지 올릴 수 있다 그것도 에러 커렉션 없이 오류 수정 없이도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오류를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뛰어난 원자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 리프포드이다 그래서 양자 점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이온큐 부스에 가셨나 봐요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빗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전략인 것 같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한다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으로는 아이온큐가 이제 NISC라고 잘못 쓰신 것 같은데 NISQ라 그래서 지금 슈퍼 컴퓨터 이상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오류율이 좀 있는 중간 단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양자 컴퓨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NISQ 시대를 끝낼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아이온큐로 보인다 그래서 피터 체프먼이 이제 Q2B 기조연설을 할 때 브레이킹 트루 더 노이즈 그래서 이 소음을 뚫고 나간다 라는 말을 한 게 아마 이 NISQ 에라를 끝내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진다 라는 추측을 하셨고요 이 외에도 뭐 그 허니웰과 캠브리지 퀀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퀀티넘의 암호아키 이거는 또 제가 다음에 다를 예정이고요 그래서 양자로 생성된 암호아키 이게 또 하이라이트였고 그들의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미 공군 연구소에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게 바리온 130사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또 부스 코너에서 더 시간을 보냈 건데 흥미로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몇 개 봤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하드웨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결국 시장은 소프트웨어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페이브릿 파트는 뭐였습니까 라고 매짐을 지셨네요 다음에 또 보면 피터 체프먼 아저씨가 연설을 하고 계시는 걸 직접 앞자리에서 찍은 인증샷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피터 체프먼이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온 133을 활용하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 모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모델 세 개를 세 가지 세대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개발뿐만 아니라 뒤에 두 개는 이미 조립까지 끝난 상태다 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양자 산업에서 제일 뛰어난 자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바륨이라는 신 큐비트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시면서 근데 아이온큐의 주가가 어제 또 10%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추측하셨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온큐가 바륨 큐비트 차세대 양자 컴퓨팅 모델을 말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 양자 우위를 향해 명확한 또 보이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이미 성능에서 뛰어나고 타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미 갭이 있었지만 그 갭을 더 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쟁자들은 어떻게 이 아이온큐와 경쟁할 수 있을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륨 차세대 양자 컴퓨터가 그냥 계획된 게 아니고 어셈블드 이미 조립된 상태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철프맨 사장님이 이미 차세대 3개 미래의 3세대 3개의 3세대가 아니고 3개의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고 조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마인드 블로잉 엄청난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델이 아마 아이온큐와 협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질문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철프맨 CEO의 연설이 끝나고 아이온큐 부스에도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들렸는데 거기에 이제 피터 철프맨 CEO와 마이크 솔로먼 제가 또 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영업부 담당자, 영업부 최고 담당자죠 두 분이 계셔서 피터 철프맨의 역사적인 연설에 대해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아마 곧 양자 우위를 그 다른 가장 빠른 슈퍼 컴퓨터들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을 얘기한 첫 스피치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날이 아마 어제 주가가 10% 이상 떨어졌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고 그 세 분이서 동의를 한 것이 아직 시장이 이 영향, 이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Q2B의 접근을 가지고 들어온 언론인들 자체가 별로 없대요 기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알려지고 소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좋은 주가 흐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피터 철프맨과 마이크 솔로먼과 셋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이 뒤에 보시면 흥미로운 사진 하나를 공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피터 철프맨이 이 Q이온이라는 사람이 아이온큐가 처음으로 개발한 양자칩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비해 생각했던 무게보다 더 무거웠고 뭐 크기는 별로 안 컸는데 더 넓었다 이게 정확히 똑바로 위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서 크기는 알 수가 없지만 일부러 그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뭔가 영업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 안에 아마 EGT랑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자기가 뻥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곳에 갔다 왔다는 걸 인증을 해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추천해 주신 뉴스를 한번 봤어요 뉴스라기보다는 네 리서치 페이퍼죠 왜 아이온큐가 이태류뷸에서 발음으로 바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도 왜 그랬습니까? 라고 물어보셨는데 발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어떤 원자들보다 뛰어난 몇 가지 독특하고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거의 이상적인 큐비트 소재로 이제 학계에서 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발음의 전자구조는 가시적인 영역에서 전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, 저손실 섬유, 고양자 효율 검출기 등 현재 사용 중인 많은 이온 원자에 사용할 수 없는 이미 사용 중인 광학 장비를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 이 얘기는 어쨌든 나왔죠 기존 기술과 결합이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광작, 광학 장비 이런 것들을 더 갖다가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통합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발음 133번 원자의 횟구조는 초기화 및 감지가 쉬우면서 왕복과 저장 중에 큐비트의 코헤렌스, 일관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슨 상태를 제공을 한대요 여튼 큐비트를 생성하기에 유리하다,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기존 트랩과 호환되며 특히 이것도 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정한 아키텍처 및 광자를 통한 원격 연결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다른 원자들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 결국에는 이태류뷔은 중간 단계로 스쳐가는 거였고 이것보다 더 뛰어난 큐비트 소재인 발음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뛰어나고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애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리더죠 그래서 양자 기술을 어디에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팀의 리더인 소니카 조리 박사님이 이제 이거는 저번에 엔비디아 거기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의 엄청난 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큐티비 마지막 날 소니카 조리 박사님이 양자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그녀의 아이온큐 팀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변량 분석 즉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분석은 재무 위험 분석 신뢰성 의료 등 이러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단순히 몇 가지 매개변수와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는 블랙스완 이제 코로나와 같이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결과를 예측하기엔 탁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젠이라는 게 있는데 Generative Machine Learning 이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 찾기가 좀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블랙스완과 같은 사태를 더 잘 예측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관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Q플라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양자외로로 하면은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적인 방법과 전통 방법에 대해 직접적이고 자세한 비교를 했는데 양자를 접목했을 때 머신러닝이 전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머신러닝의 성능보다 여러 가지 중대한 방향에서 더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더 높고 더 효과적인 러닝을 하고 테일에 속하는 즉 블랙스완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법한 분포도를 가진 이러한 이벤트를 더 나은 표현 즉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머신러닝 분야에서 이제 양자적인 이점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머신러닝에서 이 양자 컴퓨터들이 쓰이지 않을까 제일 먼저 쓰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는 밝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해서 상업적 이점을 가지려면 아이온큐의 하드웨어 성능을 더 향상시켜야 하겠지만 이 분야야말로 머신러닝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양자 이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Q2B에서의 마지막 아이온큐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Q2B로 추측되는 아이온큐의 놀라운 미래 그래서 그 스탑위치에 Q2B라는 분의 이제 생중계로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소니카조리 박사님의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양자적인 이점을 우리가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무리 연석까지 발표까지 받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공부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영상이고요 모든 매수매도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하시고 책임지 차함을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